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근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요즘 금요전도학교 시간이 기다려져요 찬양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수요일날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있다가 시간대만 올라왔었는데 금요전도학교 전에 찬양하는 시간이 미리 올라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수요일날도 그렇고 참 은혜가 되고 많은 또 취함을 제 자신이 있게 됩니다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고요 또 우리 랩런트를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와 못지않게 우리 어르신들도 한 학교에 우리 어르신들 너무 율동을 잘해요 보니까요 애들도 애들이지만은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비시는 영상을 보면은 앉아서 하나같이 다 따라서 율동을 하시는데 너무 잘해요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팀들도 너무 은혜롭게 찬양할 자리인다 하고 또 율동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참 이렇게 제가 반하겠어요 이러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웃으면서 정말 기쁨으로 율동하고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엄마 꼭 닮은 랩런트가 하나 있어요 이현주 집사 딸내미인데 건네스라고 중간에 메인에 딱 서가지고 얼마나 활짝 웃으면서 율동을 하는지 너무 이쁘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 찬양 율동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고 좀 완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우리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밴드 경연대가 있었잖아요 스쿨 밴드 경연대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밴드팀을 구성해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교회도 각 부스마다 찬양 팀들이 있고 한데 보고 악기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은 악기에 앉아가지고 완전하진 않지만은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용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요 꼭 우리 전문인들만 우리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은 완전히 전문인이거든요 전문인뿐만 아니고 박정원 집사님 아들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늘 드러운 것 같은데 좋아서 늘 보고 지켜봤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특별히 와서 또 악기팀을 마련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자기 실력대로 또 하나님께 용광을 돌리는 그런 팀들도 구성되어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금요 전문학교 이 시간에는 축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하고 기쁘하는 정말 크리스도로만을 기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여러분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연의 주제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를 보라 미가서 2작 13절 우리 선두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를 보라 주제로 잡았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유 25, 후대 25, 이삿질 성교 25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주제 찬양은 주여 나의 삶 속에 인만웰 누리게 하옵소서 그 찬양을 주제 찬양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모아서 함께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2023년에는 선두로 우리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여러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먼저 우리 연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는 가운데서 예결산 모든 인사 모든 부분들이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오는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우리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 주일 때 함께 진행되어지는 것이 선찬식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이번 주에는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 중심으로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 2, 3, 7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미디어 방송 시스템이 2, 3, 7 시대를 준비하는 미디어입니다 근데 미디어는 미디어인데 정말로 교회 안에 이제는 많은 보금의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미디어를 통해서 진짜 보금의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각 부서마다 지금 유튜브 활동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고요 또 훈련들도 지금 제대로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유튜브로 좀 올려주시면 되고 훈련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좀 격식을 갖추어서 유튜브로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 2, 3, 7 시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미디어 시대예요 그러면 그냥 미디어가 아니라 정말로 이 보금 콘텐츠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 자체의 수련회가 1일로 우리 11월 24일 함께 모여서 메세지를 좀 나누고 함께 방향들을 좀 가지고 본 교회 우리 교육자 자체의 수련회를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이죠 하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 안에 많은 성교 현장에 있습니다 2, 3, 7 성교 현장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어지는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훈련은 우리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갈수록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 마누의 축복 속에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21세기 이후에 오는 시대적 가제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망대를 세우라 제목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목도 망대를 세우라라는 부분들로 제목을 잡으려 하다가 21세기의 이후에 지금 이 고래가 21세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이후에 오는 시대적인 가제가 뭘까 이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망대를 세우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치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앞으로 21세기 이후는 사실은 모두가 병들어지기 때문에 갈급해서 정말로 답을 찾아서 헤매는 시대가 21세기 이후에 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마는 차차 좀 준비를 해서 좀 나누겠습니다마는 진짜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되고 현장의 망대를 세워야 되고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럼 나의 망대를 세우기 전에 또 현장의 망대와 교회의 망대를 세우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3주째 같이 나누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치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마음과 생각 치유 그리고 영직 치유 그리고 오늘 치유에 대한 집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뭐냐면 나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망대는 그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플랫폼과 파수망과 또 영직 안테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파수망대와 영직 안테나와 플랫폼의 교축을 이룰 것인가 먼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파수망대로 쓰기 전에 나 자신이 치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음 생각 치유 영직 치유를 나누었고 오늘 또 치유에 대한 집중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21세기 이후에 오는 누가 뭐래도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회는 사실은 세상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살펴볼 것은요 어떤 면에서 지금 시대가 또 앞으로 21세기가 질병시대입니다 부인하지 못해요 질병시대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단어가 있다면 치유라는 겁니다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단어로 지금 치유라는 단어가 왜냐 시대 자체가 질병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어느 날 찾아오는 우울증 또 공황증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정신병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자살쬼된 어떤 충동에 빠지게 되고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지금 연 12년 동안의 자살률 일입니다 그것도 노년층과 젊은층들이 그냥 쉽게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노년층은 고독함 가운데서 그런 자살률들이 나오고요 또 젊은층들도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일찍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지금도 매일마다 우리나라 자살률 측면은 매일 44명이 자살하는 경우가 나와요 매일 44명이 지금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이죠 12년 동안 줄곧 사실은 자살률 일위를 하는데 그 전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국가로 드러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사실 다 아파요 모두가 힘들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질병은 당연한 거지만은 더더욱이 영적인 질병들 또 정신적인 질병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그냥 멀쩡해요 사람들 멀쩡한데 어느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기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통제 안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사실은 모두가 병들어 있어요 사실은 병들어 있어요 그럴듯하지만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길거리도 함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럴 수밖에요 왜냐 모두가 사실은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놓고 정말로 우리 한 사람을 하는 이 한 시대에 21세기 이후에 오는 시대적인 가제인 치유를 위해서 답을 줄 정인으로 저와 여름을 준비시켰습니다 정말로 오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름을 통해서 여기에 답을 줄 정인들로 저와 여름을 세우셨다는 사실 이걸 늘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여기에 주역으로 앞으로 주역으로 랩런트들이 분명히 쓰임받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가 메세를 통해서 듣습니다마는 2030에서 2080 시대에 주역이 누구냐 랩런트들입니다 랩런트들은 2030에서 208년 얼마 있지 않아요 이게 얼마 있지 않으면 오는 시대에요 10년 이내에 오는 시대에요 2030년 지금 몇 년입니까 2022년입니다 그러면은 2030년이라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데 이것은 얼마 있지 않아서 와요 이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되어서 지금 모든 시대마다 일어나는 영증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자로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랩런트 지금 받는 메시지 주일학교 부서에서 받는 메시지들이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놓고 많은 것들의 치유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들로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정인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요 실제로 각종 종교 단체들이 일어나 가지고 틀린 것으로 답을 줍니다 우선은 뭔가 해결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은 더 심각한 영증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선적으로는 답을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갈수록 더 심각한 영증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상운동이다 기운동이다 초능력운동이다 여러분 랩런트 당체에서 하고 있는 프리멘션에서 하고 있는 접신운동들 전부 다 사실은 뭡니까 지금은 당장 뭔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더 큰 영증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집에서 우리 아들놈이 목사님 아니죠 아빠 아빠 박혁 전도사 들어봤어요 물어 누군데 카니까 지금 중남미 현장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전도자라고 나오는데 박혁 전도사라고 그러면서 유튜브를 한번 틀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젊은 사람이에요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하나 우리 전체 다락방에 랩런트 대하면은 2만 명 모이고 있겠잖아요 근처리 가라 해요 완전히 사람이 모여가는데 그런데 그게 뭐냐 이게 다른 이런 단체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 신사도라고 알아 들어봤습니까 그게 직통계시를 중요시키는 쪽인데 그게 젊은 사람인데 막 감성을 움직이고 사람 감성을 움직이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귀신 쫓아 보내면서 이런 데 막 따라 붙어요 갈급하니까 사실은 갈급하면 갈수록 갈급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육신적으로 갈급하고 모두가 갈급해서 허득입니다 그냥 올바른 치유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갈수록 종교단체는 여러분 미신, 점술, 우상뿐만 아니라 초능력을 행하고 귀운동을 행하고 뭔가 접신운동하는 이런 종교단체는 갈수록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두가 힘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다 무너지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여러분 갈급하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붙잡혀 돼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답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뻔한 것인데 더 큰 영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답을 줄 자로 우리를 준비하고 계겠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영적인 치유죠 먼저 영혼이 잘 됩니다 잘 돼야 합니다 영적인 치유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뭡니까 마음과 어떤 면에서 생각들 경제 부분도 삶 부분도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근하기를 거기에 오는 강근하기를 육신 치우죠 우리 이 한 시대를 놓고 또 오는 시대를 놓고 반드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치유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치유에 대한 시스템들이 정말로 지금 우리 전체 같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24일 수 있는 치유의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연에는 치유국을 해서 이제 각 지금 치유 파트를 맡고 있는 분들이 한마디로 시스템이 딱 돼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는 치유국으로 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인도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치유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장 시급한 치유가 뭐냐 제일 시급한 치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 근본치유입니다 가장 시급한 치유가 뭐냐 구원받는 근본치유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과 함께 인생의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먼저 여기서 처음 인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근본치유를 해야 되는데 처음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그게 장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먼저는요 성삼의 하나님께서 완벽한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어요 장세기 1장 26절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라는 말은 이미 성삼의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러면서 장세기 1장 20절에 우리 인간만은 하나는 형상으로 만드셨다 했어요 하나는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주일에 우리 RUTC 예배 때에 제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된 영성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회복하는 데서 영성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성운동 잘못된 영성운동이 현장에 일어나요 왜냐 올바른 영성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잘못된 틀린 영성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쫓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 자체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이 창조됐다는 것 완벽한 성삼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이 뭐냐 장세기 1장 28절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주었어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처음부터 성삼의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된 역사로 속에 세워주셨는데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뺏겨버렸죠 그게 바로 장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말미암아 이 서민간의 근본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본래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치유죠 본래의 축복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치유입니다 그럼 본래의 축복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왜 본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뜨나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오게 된 원죄의 저주 아래 인간이 빠지게 되었어요 원죄의 저주 아래 자본죄는 원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본죄를 짓는 거고요 이거는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오게 되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죄의 저주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로마스 3장 10절에 보면 의는 음란해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스 5장 12절에 로마스 5장 12절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사망이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했어요 그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죄는 원죄를 말해요 로마스 5장 12절에 나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스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했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다 했어요 그 모든 사망은 원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끝난 게 아닙니다 왜 본래 축복을 해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죄의 저주 안에 누구나 여기에 빠져들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지금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래 축복을 왜 회고가 되느냐 모든 사람 하늘을 떠나보는 말미암아 사단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사단의 저주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쓰나 쓰더니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마귀의 자녀예요 아무리 똑똑하게 공부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신부는 소속하느냐 어쩔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왜 본래 축복을 해봐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저주 가운데 사단의 저주 가운데서 결국 치욕의 저주 가운데 인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치욕 같은 삶을 살다가 치욕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이 원죄의 저주 사단의 저주 지옥의 저주 이건 영원한 인간의 영원한 문제예요 이 부분들 빠져나오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지고 거듭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지고 근본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악한 사단이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지고 고난당하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운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한다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원죄의 저주 사단의 저주 지옥의 저주 가운데 운명으로 인간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거듭났다는 것이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지고 근본 치유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안에 우리 정병순 목사님 아버님 간암으로 9월 달에 판정받았는데 11월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하요일 장례를 치르면서 발인 예배하고 사장터에 가서 마지막 하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그전 날짜 준비를 주고 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고린던전 15장에 보면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리라 했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역사예요 이미 우리 정병순 목사님 아버님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하늘 아래에서 확인했어요 아 이것이구나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말이 이 말로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 부분을 쭉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사망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먼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의 하늘을 떠난 이 자체가 사망이에요 이걸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반드시 유괴사망에 오는데 그게 히브리스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증가실 것이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단절됨 그 사망이 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피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증가실 것이다 죽음은 끝나느냐 아니에요 세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 번째 사망이 있는데 믿는 자들은 영원한 축복의 상급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세 번째 사망이 있는데 게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에 보면 마귀를 불못에 가둔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불못에 던지지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세 번째 사망이에요 이건 영원한 사망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사망 그 때문에 온 육의 사망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올리게 되어 하늘 상급이 기다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 이게 세 번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죽었던 우리 지금 죽는 우리 또 영원한 지옥 형벌 다 해결된 것이 그리스도 안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이게 완전한 것이구나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구나 새롭게 내 마음에 딱 와지더라고요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직 사망에서 선포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리스도로 또 한 번 죽는 건 누구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육의 사망 이것도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육의 사망이 끝난 게 아니라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행벌 이것조차도 문을 막아버린 것이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제게 크림이 딱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보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 축복된 역사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맛보지만은 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맛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성교를 통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이 역사들을 현장에서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미리 앞당겨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우리 차 타고 오면서 교육자들 같이 좀 나누었어요 그런데 교육자 중에 그 이야기를 그러면은 순교자들이 그런 분들이었네요 제가 그 말을 듣더니 아 맞아 여러분 순교자들이 사자밥이 돼서 지켜죽고 불태워 죽임당하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죽은 아팠겠죠 그러나 그들이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이 역사가 미리 앞당겨서 자기의 마음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어요 순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원지의 저주 끝났어요 사단의 저주 끝났어요 지옥의 저주 끝났어요 사실 세 가지 사망 이 세 가지 사망에서 완전히 끝내는 이름이 크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 축복의 역사를 확인하겠지만은 먼저 이 땅에서 그 사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크리스도 이 축복의 비밀들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축구합니다 본래 축복을 해봐야 되는 게 왜냐 원지의 저주 아래 사단의 저주 아래 치욕의 저주 아래 모두가 그래서 사실 치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치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치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영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구원 못 받았어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또 나의 때울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십니까 네가 도대체 몇 살인데 이야기했어요 영세전부터 계신 크리스도였어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계신 크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육신하신 크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히브리스 4장 15자로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오늘 이끌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성육신하신 크리스도입니다 왜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당했어요 죄는 없어지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크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크리스도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응답되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되고 있어요 부활하신 크리스도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크리스도인데 더 밀려 말하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다가 재림주로 서실 겁니다 서실 크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미래는 포장되어 있어요 미래 저주 안 받아요 왜냐? 재림주로 서실 크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크리스도입니다 심판주 크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심판주로서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의 저주, 사단의 저주, 지옥의 저주를 끝내시고요 처음 인간의 근본 1장 26절, 27절, 28절을 주님께서 회복하셨어 이게 뭐냐? 근본치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이 속에 빠져나와야 돼요 이 속에 빠져나오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원죄의 저주, 지옥의 저주, 사단의 저주 안에 있는데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영직, 근본치유가 되어졌다면 두 번째로 영직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영직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영직치유를 보면 무엇보다도 자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본치유 그리토르만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리토르만을 만난 자는 이미 재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토르만이 아마 근본 문제 끝나고 해방된 자는 사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늘 현실 문제에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져요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여기서 무너지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놓고 낙심하고 자질하고 무능에 빠지고 실패하기도 하고요 왜냐? 현실에 부딪히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그런 역사 속에 현실에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돼요 문제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버렸고 반드시 우리는 해방받았고 한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늘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져요 현실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지는데 여기에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중요한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과거, 상처들,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 불만, 염려, 스트레스, 각종 질병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뭐냐 영적 문제로 딱 발전됩니다 발전돼요 영적 문제로 발전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해 근본 치유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스도 안에 해방받았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걸음에도 불구하고 늘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무너져요 무너져요 나도 모르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과거, 상처들, 원망함과 불평함과 불량과 염려, 스트레스 각종 여러분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은 세포를 구성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늘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여러분 세포가 돼 있어요 세포가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랜 동안 질병들 또 각종 질병들 이런 부분을 딱 해가지고 부딪혀서 어디로 영적 문제로 발전되어져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영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을 붙잡고 정말로 성령 천만함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4등 1장 8재로 보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나 되리라 말씀하셨죠 에베서 6장 18재로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성령 천만함이 뭡니까?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되는 게 성령 천만함입니다 이거를 가지고요 한 번이 아니라 한 번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아예 24시 되도록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강단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녹취도 하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138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부분을 놓고 계속 말씀을 정리하고 또 말씀을 녹취도 하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 이 두 가지 여기에 이 사실이 계속 되어지면 24시 되어지면 저절로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그러면 원망 각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면 여러분 각은 못 벗어나요 상처 어떻게 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요 해결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게 뭡니까 봄 되면 잔디가 파르파르 쏟아나는 것처럼 내 마음 상태가 나도 모르게 나는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파르파르 돋아나요 파르파르 이게 솟아난다니까요 근데 진짜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이 사실을 놓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돼요 이 힘이 있어야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그럼 이 힘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내게 영향을 안 주게 돼요 안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요 자꾸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6장 11제라고 보면 개개를 쏴서 속도로 만들어요 개개를 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기라 했는데 거짓말 짱이고 거짓이 아비라 했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속도로 만들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말씀 붙잡고 독치하고 또 그 말씀을 놓고 개인 기도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누가 봄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증거를 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지휘할 근능을 주었다 했어요 여기에 에베소 4장 27절 야고보 4장 27절을 보면 4장 7절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힘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했어요 야고보 4장 7절이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느냐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영직인 힘이 생기고 거기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거기에 사단의 역사들이 무릎 꿇게 되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영직지휘 그때 나오는 영직지휘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마음과 생각지휘죠 두 주간에 이걸 계속해서 나누어 봤으면 살펴봤습니다만 분명히 빌리포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기는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생각의 틀을 바꾸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훈련들이 필요한데 먼저는 여러분 어려움 올 때에 어떤 생각의 틀을 바꾸느냐 어려웁니다 계속 어렵게 됩니다 계속 낙심하게 되고요 어려움 올 때에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만웰을 붙잡으는 인만웰의 언약을 붙잡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인만웰의 언약을 붙잡아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와 갈등들 있죠 문제와 갈등들이 딱 일어날 때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이구나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다 갈등다 그래서 늘 갈등 속에 빠지잖아요 늘 갈등하는 사람은 늘 갈등해요 그 갈등이 올 때 뭐냐 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가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말은 예레미야의 형편과 환경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라는 이같이 말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보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연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계획을 보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문제와 갈등 속에 찾아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룬다 했어요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문제들 모든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잡고 감사와 미래의 축복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게 잘 안 되죠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생각의 틀을 바꾸라니까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감사하고 거기에 뭐냐 미래의 축복을 찾아내면 됩니다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수의 의리를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다 했어요 감사함으로 문제와 사건들 놓고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잡고 감사와 미래의 축복을 해보가는 것입니다 빌리포 4장 6절 7절 아까 말씀 읽었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뭔가 모르는 외로움이 여러분을 공격해옵니까 랩런트 7명은 하나같이 사실은 외로움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외롭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서미스로 들어가게 하는 곳이구나 영적 서미스로 들어가게 하는 시간표구나 이 사실을 붙잡고 외로움에 빠져있지 마세요 여러분 외롭다 외롭다 하면 진짜 여러분 생각조차도 외로워지고요 사람 폼도 외롭게 돼요 외로움 딱 오면 뭔가 외로움이 오면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마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서미스로 들어가게 하는 시간표구나 랩런트 7명들 보세요 하나같이 하나같이 혹이나 세상과 단절된 것 때문에 외롭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핵심이 나왔죠 혹이나 사람과 단절된 것 때문에 외롭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단절되었다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내게 주신 기회다 생각하시고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여기에 생각하십니다 혹이나 사람과 사람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사람과 잘 지내고 사람 많이 알아주고 그러면 세상에서 또 좋은 소리 듣고 세상 치에서 같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될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된다면 은혜죠 은혜죠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진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과 단절되는 사랑과 단절되는 시간을 오히려 가졌다니까 왜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과 단절이 왔다 아 하나님께 내게 진짜 보좌의 축복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세상과 단절 영적 플랫폼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시고 사랑과의 단절 속에서 보좌의 축복의 시작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중요한 부분들 다 응답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오는 것이 바로 육신치유입니다 이거는 육신치유는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 육신치유 가운데서 여러분 음식 조금 조절하시면 돼요 함부로 막 안에 집어넣지 마시고 땡기는 거 있잖아요 땡기는 거 그 물론 제가 우리 이재규 장로님 목사님 입에 땡기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땡기는 게 짜장면 이런 게 자꾸 땡기는데 그런데 진짜 여러분 그냥 안 좋은 거 그냥 막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막 넣잖아요 안에 집어넣어요 음식 조금 조절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떻든지 좋은 공기 속에 산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것도 산소결핍 속에서 피곤한 것도 산소결핍 속에서 오고요 뇌도 산소결핍과 연결되어 있고요 여러분 건강도 산소결핍과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우리 자꾸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뭔가 자꾸 피곤합니까 산소결핍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좀 이렇게 건강하게 건강하게 몸을 살리는 음식을 하고 조금만 여러분 좋은 공기들을 여러분 이것도 공기들 천천히 또 깊이 깊이 들으시면서 조금 이분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21세기 이후에 시대적인 가제 치유에 집중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입니다 393 놓고 여러분 정말로 10분만이라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393 놓고 계속 10분만이라도 저는 예배 전에 늘 이 기도를 해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주요일 날 또 오르간 반전할 때 이 기도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힘이 나고요 이 기도해요 저를 위해서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해요 393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3시대 과거 오늘 미래시대를 정복하는 힘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요 이 기도할 때마다 행복해요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 이 기도해요 또 긴 시간이면 이 긴 시간에 이 부분을 또 풀어서 또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393 플러스 10분 10분 매일 이 부분만 될 텐데 이 부분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금 시대 21세기입니다 이후의 시대적인 과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든 병들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더 큰 것은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 치유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 복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이 21세기 이후에 오는 시대적인 과제를 놓고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심을 믿습니다 이 일에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 일에 주역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